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요즘 달리3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달리2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퀄리티의 향상이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달리3의 저작권은 생성한 사용자에게 있으며 판매 또는 상품화하는데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생성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사용해보겠습니다. 사용 안내에는 chatgpt와 연결하여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chatgpt에 접속해보면 버전 3.5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chatgpt4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chatgpt4는 유료입니다. 오늘은 달리3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몇가지 유용한 팁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쉽게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bing.com 크리에이트에 접속하여 생성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윈도우의 엣지를 실행하고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개의 차이점은 프롬프트를 영어로 입력하면 똑같지만 한글로 입력한 경우 코파일럿은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해줘서 더 정확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두개 모두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의 잔디 위에서 뛰노는 해맑은 강아지를 그려줘 오일 페인팅 스타일로 만들어져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복사하여 코파일럿에도 넣었습니다. 결과물을 확인해보면 bing.com은 강아지도 해맑고 오일 페인팅 스타일이긴 하지만 뛰놀지 않습니다. 반면 코파일럿의 이미지는 모든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입력된 프롬프트도 bing.com에서는 한글을 사용하였지만 코파일럿에서는 영어로 번역된 프롬프트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한글을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저는 코파일럿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bing.com과 코파일럿의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코파일럿의 경우 위에서 만든 이미지를 이어서 수정하는 기능도 지원해줍니다. 프롬프트를 전부 바꾸지 않고 위에서 만든 이미지의 강아지를 말티즈로 바꿔보겠습니다. 해맑게 뛰는 강아지와 오일 페인팅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아지만 말티즈로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코파일럿에서 한글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복을 잘 표현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아름다운 한국 여성이 한복을 입고 경복궁 앞에서 손은 브이를 한 사진을 그려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많은 AI 프로그램에서 한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한복을 그려달라고 하면 기모노를 그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달리3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복도 표현을 잘 해주었고 손가락도 꼬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은 달리3에서 화제가 되었던 텍스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리3는 텍스트도 잘 표현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에 한해서만 표현이 잘 됩니다. 프롬프트 입력 시 표현할 텍스트를 이렇게 따옴표로 구분해주면 더 좋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텍스트가 잘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고할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는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미지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프롬프트로 만든 후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제작해 달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내용을 프롬프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분석된 이미지와 거의 흡사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미지를 만들면서 잘 나왔던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몇 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윈도우의 코파일럿 기능을 이용하여 달리3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챗GPT를 이용하면 챗GPT가 프롬프트를 보완해주기 때문에 달리3가 훨씬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코파일럿 자체에서 빙챗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챗GPT를 이용하여 달리3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에서 사용하는 달리3는 매일 25장의 이미지는 빠른 속도로 만들어줍니다. 25장 이후에도 이미지 생성은 해주지만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